아비노기 시스템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약간 또 생활 같은 것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캐릭터도 예뻐야 되고 그리고 롤이도 있어야 되고 내가 할 거니까 그리고 부모 형제 시스템 있었으면 좋겠고 커스터마이징이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집에 침대 같은 거 눕는 시스템 친구랑 같이 밥 먹는 시스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바라는 게 맞나? 나 뭔가 그런 걸 원해 아 아